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영상도 좀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식버리츠님이 저보다 더 많은 영상을 찍긴 하시긴 하는데 글쎄요 성대의 근손실이 오는 걸까요? 성대 근육이 좀 다치고 있는 걸까요? 목이 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살짝 목소리를 쉬었는데 말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최근에 일단은 뭐 그래도 고가 행진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타 여러가지 연결고리들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리 보고 그렇게 멀리도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뭐 한 1, 2년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반도체 호황기라든지 현재 여러가지 또 메모리라든지 랜드 등등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필요로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가 진짜 기대되는 우리 삼성전자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어쨌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한테 듣고 계신 내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제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한참 또 올라가고 나니까 아 더 사고 싶다. 혹은 아 난 아직 없는데 난 너무 소외된 것 같은데 조금 사고 싶은데 기타 등등 여러가지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목적이 정말 배당의 목적일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성장에 따른 여러분들도 주가 차익에 대한 목적일지 여러가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넣은 돈 대비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7만원을 샀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 5만원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성장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한 것만 놓고서 박수치고 있고 주가가 빠진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배 안 아파할 자신이 있나요? 물론 적정 밸류를 찾아가겠지만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성장 하나만 가지고서 박수쳐줄 수 있나요? 기뻐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살펴보고 준비하고 다듬을 거 여러가지가 또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고리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좀 짚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단기간에 약간 건전한 조종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타이밍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한 번 좀 신규로 관심을 갖든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더 갖든 어느 타이밍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좀 살펴드릴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차트입니다. 사실 7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이제 진입을 막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게 사실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를 하면서 지금 뭐 7만원 이제 한 중반대까지 거의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단기간에 이 5일선을 이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단기간 차익시세가 나올 것이다. 뭐 차익시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최근의 시세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들이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 꾸준하게 또 매도를 해주고 있고 뭐 보험 쪽이라든지 투신, 연기금까지 해서 매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장단기 금리라든지 또 우리가 안전자산 쪽 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은데 그중에서 환율을 좀 놓고 보시면요. 자 환율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으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말씀들을 좀 하시긴 하시는데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환율의 일봉차트입니다. 환율의 일봉차트고 좀 넓혀서 볼까요? 자 환율의 일봉차트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빠졌었죠. 저가 진짜 최근에 저가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었죠. 1,080원? 이런 라인까지 좀 빠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슬슬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증시가 그만큼 올라온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시만 혹은 주식만 별도로 놀았다 하면요. 별도로 만약에 과하게 빠졌다? 그러면 진짜 어 이거는 다른 연결고리들은 이상이 없는데 어떤 뭐랄까요? 개별적인 문제로 빠졌네? 약간 억울하게 빠졌네? 이러면 저가 매수나 좀 새로운 매수세들이 유입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또 반대로 단독적으로 많이 올랐네? 야 이건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건 뛰어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물론 뭐 순간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뭐가 이렇다 이렇다 뭔가가 호재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또 단독적으로 급등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비중이 생각보다 적지 않잖아요. 뭐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많죠. 한 종목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같이 좀 봐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율이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서 맞춘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순간적으로 등락을 보이는 거에 따른 그리고 또 대외적인 상황에 따른 지금 시세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까?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일단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럼 환율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는 1,10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많은 항목들이 있긴 있겠지만 일단 지금 대규모 어떤 부양책 그렇죠? 돈이 계속 풀리면 풀릴수록 그만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다시 1,200원대 1,300원대까지 급등을 순간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물론 안 된다는 아니지만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건전한 조정은 있을 수 있고 환율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완전 인플레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또 인상시키고 이런 타이밍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나치게 오버슈팅을 보이기도 힘들 것이고 지나친 언더슈팅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1,100원 부근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번에 연준에서도 시장이 더 조정이 나온다면 혹은 경기가 빨리 회복되라는 아니지만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게끔 여러 카드는 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카드들의 어떤 추가적인 사용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뒤에서도 굉장히 좀 든든하게 또 이번에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뭐죠? 미국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책 합의가 거의 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거의 타결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와중에 경기가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혹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식의 방향성 이런 지금 좋은 쪽만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내년을 정말 좋게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좋을 것들에 대해서만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러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냐? 이 뜻은 아니에요. 안 좋아질 거다? 그 뜻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흥분돼서 기대감에 정말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국내 시장,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가해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천명대 이상 나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반응은 없잖아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보는 종목들 그런 수해보는 종목들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여행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또 더 많은 시세를 내줬고 항공주들도 올라와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은 코로나로 수해를 보는 업종들 뭐 골판지, 재지 이런 쪽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좀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단기간 한 7만원 부근 단기간에 약간의 건전한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양복만 거침없이 뛰면서 폭등하는 거 그게 영원한가요? 목표치에 왔다라고 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과하게 차익실현을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건전한 파동을 그려갔을 때 느긋하게 좋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요.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살 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포지션보다도 살짝 건전하게 조정을 받은 라인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은 잠깐 좀 기다리셨다가 단기적으로 좀 건전한 조정이 나온 대략적인 7만원 부근에서 한번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본다 하시는 분들도 7만원 부근대에서 진짜 내가 초장기로 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 그냥 담고 있어 나는 멀리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 내용도 좋은데 일단은 저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라는 걸 했을 때 배당이 됐든 주가 차익이 됐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그렇죠? 금전적인 성과를 얻고자 주식 투자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에이 뭐 고작 천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천원이라도 나중에 몇 배가 되고 혹은 한 주당 천원이었을 때 내가 매입을 하는 그 금액이 몇 주냐 수량에 따라서 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작 한 주당 천원일진 몰라도 그렇죠? 이게 1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가격대 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또 시장의 상황이 어떻냐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는 외국인 아니면 못 간다?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국내 종목들은 외국인 아니면 상승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막말로 3월달부터 이렇게 끌어올린 힘 물론 탄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갖고 오면서 끌어올린 이 각도와 개인들이 끌어올린 이 각도가 기울기가 물론 가격과 시간을 비례했을 때는 외국인 대비해서는 뭐 그렇죠? 개인들의 힘이 좀 약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올리는 건 아니고 좋은 기업이면 그만큼 잘 또 들고 갔을 때 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수급이 유입된다? 왜?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저평가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또 우리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투자자들도. 외인이나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공매도가 일단은 일단 합법적으로 공매도가 안 되는 멈춰있는 상황이긴 해도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외국인의 수급에만 의지를 해야 되고 의존을 해야 되냐? 물론 외국인의 어떤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이 무조건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외국계 자금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을 너무 외국인에만 목 놓아 기다리고 또 외국인이 매도 좀 나온다고 그냥 같이 또 던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적어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시작해서 내년 정도는 일단 내후년은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스타일을 잠시 내려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과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런 어떤 짜잘한 수급에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1, 2월이면 제약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개인 참여도가 좀 높죠. 개인들의 비중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은데 제약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제약업종들이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이쪽으로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종근낭홀딩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우리가 두 번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 번 매도했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오늘 뭐 시원하게 어제 수익을 시원하게 봤었고 뭐 단기적으로 수입이 갑자기 유입이 됐던 종목들 로보로보 같은 것도 하락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저점을 잘 사서 한 번 매도하고 나머지 지금 절반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량약품을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이거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놓고 제가 아 이거 추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놓고서 제대로 추천을 못했어요. 흘리듯이 한 번만 쓱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매도 매매를 하신 매수를 하신 우리 회원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좀 뚜렷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시간에 상한가 가버리는 거 보고 저 배아파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날 사실 우리가 수익을 너무 많이 챙겨서 바빠가지고 매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뭐 후성도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수익 실현했고 MS 오토텍도 거의 장중에 11% 가까이 급등 보여서 또 수익 실현했고 또 뭐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덕신하우징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로 뛰면서 시작해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잘 갖고 와서 매도했고요. 부황약품 장중에 13% 거의 14%까지 급등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 3만원 초반부터 잡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수익 이게 지금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에 매도했던 물량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야 진짜 금유를 정신이 없었어요.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진행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급등을 막 보이니까 한국전력도 장중에 15%까지 근데 이게 지금 누적으로 30% 가까이가 되고 그쵸?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 후성 16% 덕신하우징 8% 한국전력 31% 여기 종군당홀딩스 뭐 8 16, 17 이렇게 한국전력 30% 가까이 종군당홀딩스 한국전력 MS 오토텍 종군당홀딩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수익을 챙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다양한 업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올라와 싶을 정도로 우리 물론 우리가 수익을 보고 싶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편입을 했던 건 맞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섹터 업종이 하루에 이렇게 다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와 우리 진짜 아주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면서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이 일단 우선시에요.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을 잘 챙겨오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성과가 납니다. 한국전의 32% 20% 16% 16% 15% 11%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저는 한 표를 좀 더 좋을 거다. 내년은 진짜 전망이 좋을 거다. 라는 거에 제가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한 이유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좋은 시장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수익 실현 잘하면 나한테 진짜 한번 엄지손가락 한 번만 치켜들어달라. 나는 그거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없이 그냥 오세요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뭐라도 더 혜택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진입 장벽을 낮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 목표만 놓고 했다? 뭐 이런 것도 하겠죠. 내년에 대박날 종목들 리포트로 제가 제가 싹 정리해서 판매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정말 좋은 정보들일 수도 있지만 뭐 모르잖아요. 솔직히 주식은 계획과 대응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대응이에요. 대응. 종군단 홀딩스 예를 들어 치료제 이슈가 어떻게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 대응이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사고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언제 세워라 내워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들고 있으면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결국에 자꾸 제가 여기 헬릭스미스 주점을 듣게 죄송하지만 이거 자꾸 이 종목이 나오긴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종목 내가 이런 상담부터 사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5배가 올라야 되는데 15만원 단가까지 올려면 적어도 3만원이니까 5배가 올라야 되는데 상한가 몇 번을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엔젠시스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들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동안 하다못해 하루에 1%만 챙겨도 그 돈을 다 챙겼을 텐데 이만큼 잃었던 걸 다 복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개별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년에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정말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건 해나가자고요 좋은 종목들 밑에서 지금 기고 있는 종목들도 솔직히 말하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거를 조금만 기술적으로 제가 잘하니까 제가 잘하니까 기술적으로 조금만 다뤄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코치를 해드리겠다고 좋은 종목으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느낀 게 실적도 없고 전망도 없는 종목들을 생각보다 많이 들고 계셨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런 종목을 막연하게 물려서 근데 사실 물린 범위도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7% 8% 들고 계시는데 비중이 크셔서 그런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중과 계획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껴보세요 직접 그렇죠?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9,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떤 날은 200도 챙기고 어떤 날은 20만 원만 챙기기도 하고 다양하게 챙겨요 근데 좋은 종목들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일정 비중을 유지하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이 나타나요 올해 안에 지금 남은 일수 몇 채 안 남았는데 이 일자 안에 1억 채우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7개월 한 7개월 정도면 가입비 이벤트 3번 했다라고 쳐도 그렇죠? 얼마예요? 뭐 120만 원 132만 원 들이셔가지고 지금 9천만 원을 뽕을 뽑아가셨는데 이 종목 한 종목 딱 100만 원씩 들어가시는 것도 있어요 200만 원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이분이 시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챙겨오셨기 때문에 누적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꾸준하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실 상위 0.3%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스트레이트로 쭉쭉 뻗어나가지만은 않아요 이런 짜잘한 등락과 조종과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해야 이런 목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야 될 종목들도 있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걸 따라가지 말고 급등 이후에 조리를 해서 가져가고 조리를 해서 상한가 먹고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자고요 막연하게 지금 이만큼 올라올 것을 기다리는 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 버리지 말고 좋은 자리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너무 빠른 단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그러니까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중장기 관점의 종목들도 접근을 하시되 약간 단기적인 패턴의 종목들도 같이 병행하시면 CD가 좀 더 빠르게 커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계좌가 커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수익 상관없이 저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제가 뭐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투자 목적이 기업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도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법이 맞아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은 장기 투자를 하긴 하되 또 남는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이주일 간격이라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윙 패턴이라도 접근을 좀 해보시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추천 드리자마자 매수를 바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장중에 저가 대비해서 우리가 완전 저가에 잡아왔는데 12%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12% 그래서 수익 실현을 또 라이브 오셔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재밌었고요 자 조금 공격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TK케미칼을 2500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8600원 부근 86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약약품은 이제 불기둥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불기둥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좀 우리가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요일날 아마 급등이 나올 겁니다 급등이 나올 건데 지금 바로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따라 붙지 마시고 월요일날 움직임 보고 종가 보고 또 따로 제가 계획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VIP 회원님을 대상으로 이 이벤트 말고 별도로 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재밌게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라이브 안에서도 또 다양한 또 소소한 그냥 뭐 큰 거 아니에요 소소한 거 제 개인 사비로 그냥 소소한 이벤트도 하고 있고 재미를 위해서 그래도 집중력과 몰입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하루에도 수익 인증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수익이다 나는 좀 어떤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이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천천히 또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서포트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교육자료나 이런 거 다 올려드리는 시간들이니까 시간이 항상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도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